장빛도시래서 이거 잘 찾아냈다 잘 찾아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그림받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사야 여러분 수빈이 어제 새벽 4시까지 우리랑 같이 현실장에서 만들고 왔어 이게 뭐야? 진짜요? 진짜? 진짜 장난 아니었어 이 일을 거의 다 함께 이게 뭐야? 이게 같으면 이거 이거 고마워요 아 진짜 생일인 사람은 이거 해야 돼 귀여워 귀여워 우리 별로 걱정이 없어서 사실 네가 깨는 게 우리 너 꼭 잡는 거 알고 있으니까 하연아 저 하연 봐봐 왜 이렇게 아 이 형도 진짜 좋아 그렇지? 아 기분 좋다 야 비몽사몽 안 돼 비몽사몽 안 돼 기분이 싫어